medic featured by 근데 이거 와이파이 연결했어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이거 안 켰나? 오 됐다 들어와 애기야 이쁜이들 나님 저는 진환 윤희 형 입니다 지금은 일본 콘서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도쿄에서 지금 공연을 마침으로 이제 콘서트가 끝이 났죠. 그렇죠. 지금 너무 재밌었고. 저희가 지금 콘서트 끝나고 바로 브이앱을 켠 거잖아요. 귀가 삐, 지금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. 너무 크게 틀면 안 돼요. 이명이를. 내가 원래 공연할 때 왼쪽만 자주 끼거든요. 왼쪽만 많이 끼는데. 그리고 왼쪽을 크게 끼고 하지. 나 왼쪽만 끼고 이렇게 뺄 데가 많아서 여기가 양쪽에 청력이 다르다. 여기가 좀 더 안 좋아. 안 좋아지. 그래서 너무 크게 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어폰이나 이런 거, 헤드폰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. 뭐 지난년에 일본 와서 뭐 했어요? 이제 뭐 콘서트 이외의 다른 이번에 시간이 많았잖아요. 일본에서 제가 또 최근에 영상 편집하고 찍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맞네.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잖아요. 네. 근데 진한이 형도 참 웃긴 게 형도 그렇게 들죠. 내가 정성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멤버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. 그치. 어때? 이러고. 그래서 또 하나를 또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또 찍었어요?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찍었어요? 이번에 이제 두 명씩 짝을 져가지고 네. 브이앱을 하기로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제 호텔방에서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. 동혁이랑 이제 누구죠? 누가 했죠? 동혁이랑 찬우. 찬우가 이제 호텔에서 찍었더라고요. 그렇죠. 또 이제 배경이 좀 바뀌게 재밌으니까. 또 김치랑 울었다네. 김치랑 울었다네. 소문이 벌써 한국까지 났나요? 벌써? 근데요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만 울진 않았어요. 무슨? 무슨 울었지? 뭐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일본말로 해주세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즐거웠어요. 또 만나요. 정말 즐거웠어요. 행복했었어요. 준혜 울었다며 소문이 다 났네. 이거는 뭐 소문 아니네. 빠빠 해줘요. 발성 좋은데? 네, 이런 건 발성으로 해야 돼요. 목소리가 멀쩡하네. 괜찮네요.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제 2회 공연하고 오늘 1회 했는데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. 어제 2회 공연을 한 5시간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서 약간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났는데 저는 프로였어요. 오늘 준혜는 목소리가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준혜는 프로가 아닌가요? 준혜는 약간 준 프로인가요? 구맞추어. 구맞추어. 응. 목소리는 멀쩡합니다. 아니, 왜 잘하는데. 아까 그 빠빠 그러는 것 같은데. 여러분들이 이제 낄낄빠빠를 좋아해주시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네요. 꼭 이렇게 세상으로. 참 좋을 것 같고. 진짜 걱정했다는 뭘 걱정한거죠? 목소리 뭐 이런거 어? 잠깐만 재밌는거 봤어 윤이형아 타투 할 생각 있어? 타투요 아 근데 타투 오오오오 이거 좀 미안해요 아 미안해서 덤들더라고 아 여기 지금 지지대가 없어서 잘해야돼 딱 맞춰볼게 오케이 오케이 색상 건들지 마세요 타투요? 타투 타투는 저한테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? 타투라는게 그런거 같아요 딱 음 안 어울리다가도 하다보면 어울려지는거 같아요 그 사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좀 몸을 만들고 네 딱 딱 몸이 준비가 됐을때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딱히 할 생각은 아직 없어요 맞습니까? 어 송윤이형 제2로 만들기 진안으로 만들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여기까지 와야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형 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꼭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해야되나요? 형 형님은 다 이렇게 해야되고 아무튼 이번 이번 투어가 끝났는데 어땠어요? 오오오오 자연스러워 오오오 쌍둥이야 지금 쌍둥인데? 네 일본 투어 끝났는데 네 짧았지만 정말 2년 반 만에 일본으로 왔던거라서 음 약간 설렜죠 설렜죠 일단 공연하는 것도 너무 설렜지만 일단 일본을 겸사겸사 여행을 할 수 있는거니까 일본에 온다는 것에 좀 약간 꿈만 같은 느낌이었고 오오오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가니까 한국에서 또 열심히 이제 활동해야죠 한국에서도 앵콜 콘서트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꼭 된다면 앵콜 콘서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이 길었다 길었어요 진한 나 머리색 정보를 알려달래요 이건 무슨 색이라고 해야되나 빨간색 아니면? 진짜 웃겼어요 진한이형이 일본에서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고 첫 콘서트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고 왜 진한이형 얼굴에 피가 남지? 모니터를 보는데 옷 새빨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피 아닙니다라고 맞아요 제가 여기 머리가 색이 잘 빠져가지고 자꾸 핑크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만들고 싶어서 콘서트 당일날 제가 이제 염색을 했죠 근데 이제 땀으로 흘리다 보니까 머리에서 이게 여기가 여기가 시뻘개진 거예요 흘러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SNS에 어떤 팬분이 오 머리 괜찮냐고 다친 거 아니냐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만큼 진한이형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땀이 그만큼 흐를 만큼 열심히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형은 검빨로 하죠 검빨 궁금한 거 있어요 형은 일본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건가요? 2년 반 동안 못 왔잖아요 제일 먹고 싶었던 건가요? 나는 그 이거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형 브이로그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 마보맨이라고 있어요 마보 마파두부 라멘 이런 건데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중화요린데 일본식으로 풀어내는 약간 그런 맛인데 멤버들도 더 좋아하고 진짜 맛있어 네 너는 뭐 아브라소과를 아브라소과를 도쿄 와서 두 번 먹었어요 근데 또 먹을 생각이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그렇구나 네 응 음 왔다 마다니혼이 키데네 컴 투 마네라 아 그리고 이거 홍보 좀 할게요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 아마 송실랭 가이드에 제가 영상 하나 올릴 건데 네 어 제가 아브라소바를 먹으러 네 동영이하고 바비하고 같이 갔어요 오 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? 동영이가 아브라소바집을 갔어요 어 동영이가 6개월만에 첫 탄수화물 먹는 거를 송실랭 가이드에서 최초 공개할 거예요 음 와 진짜 나는 그거 보고 내가 눈물이 날랐어 진짜 탄수화물을 6개월만에 처음 먹었대 맞아 그걸 아브라소바로 진짜 지금 동영이를 이용하시는 거네요? 이용이 아니라 그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을 네 저 의미 있는 순간을 찍고 싶었어요 음 좋군요 네 바비는 바비는 아브라소바 먹으면서 욕하더라고 하 내보낼 수가 없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음 음 진짜 대학생처럼 나왔다 형 진안입니다 형 저는 진안입니다 형 되게 자연스럽다 진짜 어 좀 다린데요 형? 어? 실물이 낫지 도쿄에서 어디 갔나요? 도쿄에서 음 저는 시부야 형 도쿄에서 음 시부야 도쿄에 있잖아요 그쵸 어디인지는 말씀 못해드리는데 저는 그 바다 갔어요 바다 바다 갔어? 네 바다 갔어 아 코베? 아니 도쿄에서? 응 그 오다이바 오 언제 갔대? 녹차 녹차 이거 일본 브랜드에요 일본어로 해줘야 돼요 어 씨이네 코너마차 여튼 지금 살짝 공허한 상태입니다 한 두 시간 오십 분으로 했죠 오늘 공연을 그랬죠 아 그렇게 열기가 뜨거운 곳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오니깐 좀 공허하네 이거 좀 마차다가 네 음 이거는 아 버트 케이크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죄송했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도 네 이게 있어가지고 암콜 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원하시면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좀 다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암콜 고민을 한다 제가 솔로 좀 하나 해주세요 저요? 어 좋죠 너무 좋고 준비를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지단이 형 솔로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 음 그렇긴 한데 네 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를 한다면 준비되어 있대요 음 컴투두바이 컴투두바이 두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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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다 두바이 가보고 싶네요 두바이에서 좀 불러주세요 그럼 갈게요 여러분 두바이에 오세요 이러지 말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저희는 갑니다 네 아니면은 뭐 그 발리 여행한 것처럼 두바이 여행 한번 갈까요? 우리 두바이 여행이요? 네 어때요? 두바이 근데 너무 높아요 불러주시면 갈게요 오케이 컴투부산 어 부산 부산 온나 부산 오라고 오랜만에 부산 콘서트도 해보고 싶다 거기서 알죠 아이콘 전체에 상이탈이 한 거예요 형 안 나왔어? 부산 부산 콘서트에서 나 안 나왔어? 나도 했거든요 너랑 바비랑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 그 다음 우선 절대 상이탈이 안 돼요 왜?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 잠깐은 분위기에 취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진 떠돌고 있어 그래 그런 거 너무 민망해 몸도 안 좋아 아 맞다 비긴어게인 너무 좋았다고 비긴어게인 다들 보셨나요? 유튜브에 검색해서 많이 봐주세요 거기서 또 버츄를 이제 너라는 이유를 둘이서 보였잖아요 그쵸 약간 아쿠스틱하게 보였어요 I'll be in love again 지금 옆에 그 사람은 어때 서로가 좋은 사람 만날 거란 말도 더 이상 내게는 의미 없네 이젠 나도 오 잘하는데 아 그거 태연 선배님 노래 한 것도 나왔나? 나왔나보네 한번 나와볼까? 몰라 그 태연 선배 거 내가 혼자 부른 게 있거든 아 진짜? 벌써 나왔나?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안 나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? 다음 주래 아 예고에 나왔어? 나 지금 안 나온 거 얘기한 줄 알고 약간 나 실수했나 했는데 다행이네 내일 시험이래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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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울지마 평생 행복하렴 오늘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네 난 솔직히 뭔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몰랐을 때는 감동을 받으면 눈물은 안 나는데 이 글귀가 너무 싱하더라 응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생각도 안 했지? 그러게 근데 월드투어 가달라는 내용은 없네요 아이콘 월드투어 아니 불러주세요 불러주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들 저희 부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저희가 가야되죠 저희가 저희가 월드투어 공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필리핀 플리즈 뭐 아 월드투어가 안 되더라도 아시아 투어라도 우리만 하고 싶어 네 콘서트 콘서트마다 울면 살짝 힘들겠다 키키키 지금 저희가 울었는데 지금 비웃으시는 건가요? 그래요 힘들긴 하죠 그 말 좀 몰라야죠 요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일본투어 짧았지만 네 저희 아이템이 형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이 어 나 목 되게 긴네 너무 징그러운데 어 좀 징그러운데 어 뭐지 원근법 때문에 되게 징그러운데 형 이 짤 이제 트위터에서 김지단 검색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 징그러워 오오오 오 오오오 그게 신기하네요 잠깐만 라우 세 오오오오오 시작 오오 좀 징그럽네 왜? 징그러. 오, 저 또. 오, 왜, 왜, 왜. 아, 내가 너 안 건드렸어. 그만. 어지러워. 알겠습니다. 그만할게요. 네, 끝나고 저희 이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살짝 멍해요. 지금 몽 때리게 되네. 한국에서 자주 보자. 네. 좋아요. 한국 활동 더 해줘. 그러니까요. 활동, 이제 할 수 있는 활동을 뭐가 있을까? 뭐 여러 가지나 있겠죠. 여러분들을 어쨌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한국 가서 또 브이앱도 켭시다. 네. 지금 누가만 넘어져? 저희 지금 바비랑 준혜가 왔고. 거기서 재밌겠다. 아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리허설도 하고 뭐 라이브도 하고 이러느라. 정신이 없어.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켜게 됐는데. 오늘 안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그러면은 너무 반갑고 고생 많았고 한국 돌아가서 만납시다. 여러분 저 Ohh j 캡처 타임 달라고 할까 teraz. 일본에 왔으니까. 안녕. 안녕